자 머더드 소울 서스펙트 접어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증거조사였죠 초인종 문양 연구자료 자 이것들이 의류검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의 살이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마의 표식과 관련이 있을까? 자 살인마의 표식 살의 현장에 남겨진 표식 살인마는 범행 현장마다 자신의 표식을 남겼어 대체 왜 종을 그렸던 것일까? 살의 현장 이거 하면 할수록 헤비레인 같다 물론 헤비레인은 좀 더 잘 만들긴 했는데 자 초인종 살인마는 마을 각지에서 살인 행각을 벌이고 있어 범행 장소 사이에선 연관점을 찾아볼 수가 없군 세부사항 조사하기 자 수사 현황에 따라 실종 기록을 갱신하도록 자 최근 변동사항이라도 생겼는지 전단지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군 멋있는 일이지 아니 폰이 무슨 한 2인치 넘는 것 같다 선단지 나중에 또 편을 받은다면 런안을 대체할 것 같다 우리는 당신을 갱신나라 오늘 한 번에 뛰어난 혐의를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 하지만 당신은 아니 폰이 나는 바밍을 당신은 아 천안이구나 로나니 니가 마누라 오빠였구나 인물관계가 좀 그렇게 엮여있었네 자 릭스의 좌절감 내가 죽었음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데 좌절한 모양이군 자 역고기 자 사건에 관련된 단서는 무엇일까 현장에는 채무 없음 용자의 혈액 및 DNA 없음 지문 없음 추적할만한 단서조차 남질 않았더니 꽤나 능숙한 녀석이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 초인종 살인말 하면 이골이 났을 경찰일 땐 어..들인데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다니 자 나머지 단서를 또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또 새로운 단서가 될 것 같아 자 사망원인 교살 목과 후두부에 지독적으로 압박해 가 손목과 발목 부근에 찰과상이 남아있으며 이는 밧줄로 포박되어 있던 흔적으로 보인 여타 초인종 살인마 사건과 유사 피해자들은 포박을 당한 상태였어 죽이기 전에 밧줄로 몸을 묶었겠지 정말 특이한 취향이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아 좋아하진 않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자 용의제 명단 아니 겁나 재수없게 들어온다 이 녀석 생각 심기 어디보자 자 단서를 더 자 초인종 살인마 용의자 아닌가 자신이 희해할 일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 아 그래 이거 열겠다 실종자 숲의 전단지 자 갱신된 실종자 일란 실종된 거주자들에 대한 서류를 갱신했군 분명 쓸만한 정보가 있을거야 자 카산드라 포스터 레갈 연립주택 거주자 영매 및 범죄 프로파일러를 업으로 삼고 있어 수시로 셀런 경찰서 자문 역할을 담당한 2주 전 이웃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돼 정가 기록 없어 음... 고고 어 잠깐만 황색경보 취소 조이의 포스터를 신변을 보호하는 중 경찰서에 그녀가 있다 이거... 이거겠네요 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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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하나 더 있을텐데 그래 피해자들 까지에서 여기까지 해서 여태까지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이었고 성폭행 흔적은 없었어 왜 더 변태구나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담금실에 갇혀있는 증인을 찾아보자 somehow 이렇다 락마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뭐지? 구멍은 다이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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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사라맨야... 너는 사랑에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거부에 들은 것 같은 것이였다. 주인공 얘기라고 있네 사무직이 최고지 자 이제 또 다른 곳도 잘 찾아봐야겠어 목적자가 진술한 옷장 저 여기 화장실인가? 누가 똥싸고 있는 건 없네 좀 더 할 수 있을까? 지 쏟아버그의 개인정보 여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 있으니까 어 잠깐만 이새끼 게임하고 있잖아 대욱스X 휴먼 레볼루션 누가 스케어닉스에서 퍼블리싱한 게임 아니랄까봐 깨알같은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네요 아니 이 게임이나 처하고 있으니까 업무 중에 당연히 네가 승진을 못하는 거지 이 게임도 스케어닉스에서 퍼블리싱한 게임이라 그리고 이 게임이 발매된 직후에 지직사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음 매우 씁쓸한 거야 너는 단서를 게임에서 찾니? 참 특이한 녀석들이야 이러니까 살인마를 못잡지 경찰들이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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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경찰서가 제대로 돌아가 어 얜 그나마 좀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바탕화면 뛰어넣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일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주고 있어 그것도 나름대로의 능력이죠 저 양마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홀딩 에리어 이쪽이 올바른 진행방향이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자살 아닌가? 아무튼, 아무튼, 이제 좀 걱정하지 않으면 좋지? 혹시 안 했으면 우리 아직 여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지? 혹시 제가 도와줄게? 나, 제가 사랑할게 그래도,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신이 자기의 나의 장르기 때문이였습니다 제가 잘라야 할 수 있는지 항상 그 수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과거의 주인공 같지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 첫번째 문실을 새겼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는군 잘못을 저지르던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띈 채로 문신도구를 들이밀었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였어 어 약간 영맨 능력자인가 오우 경찰서 에리어가 생각보다 넓다 엄청 넓네 히트맨같은데선 타카고 치니 억하는 억하고 죽는 그런정도의 극이였는데 어 여긴 해부실인가? 아니 아니 영화실인가? 사치 않지선가 아니 어쩌다 유령이 되신겁니까 나랑 삶은 되시고 나랑 삶은 되시고 잠시! 이제 뭐 할지 뭘 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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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모르죠 그 왜 내 책임이야 스파이더웨프 타두가 보통 일정적으로 생략한 수준에 있는 것들은... 타두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긴 한데 자 자신의 시치를 바라본 기분 감당할 준비조차 되어있질 않았어 자신의 시치를 보다니 정말이지 멍해지는 기분이군 젠장 불량배처럼 죽어버렸잖아 자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저기 있네요 그전에 이거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각자의 문장은 죄인이야 각자의 문장은 알았지? 각자의 문장은 알았지? 아유 정신내가 되잖아 백스터구나 자 일단 증인을 풀어줘야겠어 그렇지 나와 이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대 조심하질 않네요 자 일단 경찰들의 주위를 분산시켜서 그래요 이동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쥐불도 안 듣는다 이 녀석 움직이게 하려면 근처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정신들의 주위를 분산시켜서 자 이제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자 빙에서 어우 얘 겁나 뭐랄까 좀 애매하게 움직인다 모션 봐 아니 나 무슨 로봇인줄 알았어 마치 꽃보다 남자에서 구혜선이 모션을 보는 기분이야 자 일단 또다시 친구들 시선을 굴려야죠 자 일단 또다시 친구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그렇지 자 이거 뭐지 어 줄리아가 정신병이 있었다고 렉스의 고마워 렉스는 여동생이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을 치료해준 로넌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이승이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경찰서로 가는 길 오빠를 만나러 경찰서에 찾아간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이제는 로넌을 만들어가야 하다니 왠지 모르게 새로운 기분이다 초인종 살인마 사건으로 골머리를 썩는 중인 방 앞에 멈춰섰다 경찰서 파악한 정보와 가능성이 있는 가설에듯 관한 서류가 간찬뜩한 가방 방이었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랄까 유형이라도 지나갔던 걸까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자 이제 또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야겠네요 자 여기가 렉스의 사무실이죠 자 일단 렉스의 사무실로 가보자 자 경찰 배지를 받은 로넌 기쁜 날이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로넌 역경을 견뎌내지 못했더라면 오빠가 로넌의 과거를 숨겨주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해냈다 로넌이 경찰 배지를 받게 되었다 정말 잘 어울리는걸 로난도 기뻐했다 조금은 의무감이란게 생긴걸까나 맙수사 남편이 경찰이 되다니 범죄를 저질렀던 로넌 정가기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않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어린 시절에 중범죄를 잔뜩 저지는 터라 앞으로의 삶이 고달파질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걸까 그래 미국은 죄를 지으면 그런게 큰일 나니까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아우 목 아파 여기 이런게 또 있었네 여기 이런게 또 있었네 여기 이런게 또 있었네 저 이제 백스터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뭔가 백스터한테 구린게 있을텐데 지가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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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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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증인의 어머니가 남긴 소리를 찾아봐야겠어 자, 1692년의 대공환 세일럼의 숲취 자, 신규 메시지 누군가 벡스터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승진허가서 봉사, 그리고 보고 자, 나머지 단서는 자랑지 볼링인가? 외지행기차표 사무실이 이 자랑지 사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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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맥스터가 숨긴 서리 단서가 더 필요한데 저 벽에 흔적이 남은 이유는 뭘까? 그 총기 보관함과의 위치야 그리고 마지막 술려나 총기 보관함에 경첩 비스불이란게 달려있어 칸막이라도 되는 모양인 것 자 그렇다면 숨겨진 손잡이 숨겨진 손잡이 오, there must be a latch inside that opens anywhere I better tell the girl I think I found it Show me There's a button on the side of the gun rack 자, 이거야 Yes, this is it Oh, please tell me you understand what all these symbols are Yeah, some of them That's weird, the last thing she wrote is he knows about me Oh, God That means he was after her You don't know that Come on, we should move Oh, crap Oh, crap 응? Wait, what is that? 자, 또다시 새로운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오네 That's strange I don't know Just take it and figure it out later She's here somewhere I'll check here Head toward the back office We gotta go Stay out of sight Go, go Go! Yeah, she's here She's here She's here She's here She's here Oh, yeah She's here How did she get out of the room? 제거 시간을 움직여 지금 조금 지겨